벌라비 사주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근데 이분의 팔자가 가슴 속에 좀 뭔가 한이 많다고 해야 되나? 한이 굉장히 많아요. 좀 조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오늘도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공수 한번 받아볼게요. 1980년이시면 올해 43살 경신생 원숭이띠네요. 3지에 들어가는 띠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여성분은 벌라비 사주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벌이 되고 나비가 돼야 되는 사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주의 화개살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보여요. 보통 이제 도화살의 개념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연예인으로 치면 배우를 하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작용을 하는 운기를 뜻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화개살이 뛰어난다. 화개살이 뛰어난 거면 내가 기회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체능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한다거나 음악적인 소식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도 많아 보이는데 벌라비의 사주다 하시는 거 보면 무조건 이분 같은 경우에 타고난 연예인 탈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팔자가 참 일단은 어렸을 때는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팔자예요. 이 가슴 속에 좀 뭔가 한이 많다고 해야 되나? 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한을 잘 풀어야 되는 사주고 그리고 이분도 외가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물의 주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누구나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지만 이분의 외가 쪽으로 그런 공덕을 좀 드렸던 분들이 많았고 집안에 좀 가세가 많이 기울었던 것으로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이 집안을 일으키는 우리가 흔히 무속에서 말하는 손타는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타는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손이 잘 되면은 이 집안이 다 잘 되고 이 자손이 안 되면은 이 집안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의 굉장히 행보가 이 집안의 성과 집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건강적으로 해가지고 기간지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안 좋은 게 많이 보여요. 사주산에 굉장히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번 3제 때 건강에 무리가 생기면은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몸에 좀 뭐 이렇게 칼되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이럴 때 건강검진 같은 거 꾸준히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좀 탈이 나는 곳이 없는지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한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팔자고 항상 어디에 와가지고 내가 남들한테 앞서야 되는 팔자라서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 대신에 내가 부모 노릇을 해야 되고 시집장가 가서는 내가 배우자 대신에 내가 남편 노릇을 해야 되는 팔자다라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여성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은 거는 금전이 아 뭐니뭐니더 이 금전이 손에 마르지 않는 금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수도꼭지가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금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큰 돈을 한꺼번에 행진술을 가지는 그런 금전술은 아니지만 어딜 가든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어딜 가든 내가 사람이 모이는 팔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직원 한 명을 뽑았는데 이 직원 때문에 계속 손님이 생기고 이 직원 그만두면은 또 다시 없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이분 자체가 사람을 이끌고 돈을 이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사람이 많이 따르고 금전술을 항상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항상 금전이 따르긴 하지만 내 자체적으로 이걸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만든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꾸리지 마시고 본인이 하는 일에 프로페셔널한 그런 응기를 가지신다면은 좋은 덕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리고 이 금전술과 더불어서 이분이 남편의 덕은 좀 없어요. 남편의 덕은 좀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남편 대신 내가 남편 노수를 해야 되는 팔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덕이 없는 거 나를 잘 외조해줄 남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보통 동갑을 만나거나 연안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일사를 진행하시면은 이분이 만년에 만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년이 되면은 어떠한 큰 회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큰 선생이 노릇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의 덕을 베푸는 형태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덕망이 자손까지 잘 이어지는 좋은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